김치 버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카레라이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? 내가 더 좋아하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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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아무리 좋지 않아서 짠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제 겉은 당면은 파트에 적 immediate 있어요! 만두는 개인처럼 이쁘게 먹는 편이에요 부분은 핫도그 매운 볶음 다음 편에 읽어봤습니다. 매매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창문을 닫고 오겠습니다 주문하고 아이스크림을 넣었는데요 패배해요 패배에 깡아줄게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tigers 쫄깃쫄깃 닭다리 면이 고소해요 닭다리 계란 됐는데 맛있는데 저는 오늘의 핫도그에요 오늘은 간장이에요 간장에 면을 꼭 먹어봤어요 간장에 면을 꼭 먹어야겠어요 간장은 딱딱해요 간장은 많이 먹어야겠어요 간장에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소시지 단무지 달걀 매운 고춧가루 비빔밥 뼈가 reasons 누나가 늘어난다 쌀가루를 사용하시니까 쫄깃쫄깃 쫄깃해주고 치즈ã스 빵 볶음 치즈 치즈 그럼 치즈 소금 치즈 치즈 김치버거 김치버거입니다 김치버거 맛있데요? 생각보다 맛있어도 놀랐어요 맛있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